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뉴튼 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태음 태학력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강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음 태학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또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력의 한 달은 29.5일입니다. 음력 달력은 한 달이 29일이거나 30일입니다. 그래서 평균 29.5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의 1년은 35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력에서 1년 365일에서 354일을 빼면 11일 차이가 나요. 양력이 11일이 길어요. 그러니까 약 3년에 한 번 윤달을 넣으면 33일이 갑자기 29.5일이 길어지니까 딱 맞진 않지만 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서기 전에 메톤이라는 사람은 19년에 7번의 윤달이 추가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달이 이게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 데는 무증치음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윤달을 집어넣는 방법을 무증치음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히 이름만 듣고 막 겁먹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자 마저 들어보세요. 24절기 중에 12중기는 없고 12절기 하나만 갖는다를 윤달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더 어려워졌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이겁니다. 원래 24절기는요. 절기가 있고 중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24절기 중기 하거나 12절기 12중기라고 해야 옳아요. 그런데 그냥 절기가 12개 중기가 12개가 있는데 합해서 24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춘은 절기고요. 우수는 중기입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하면 절기 중기 절기 중기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력은요. 24절기가 변화가 없어요. 2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습니다. 양력. 양력 3월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은 항상 3월 21일 이쪽 저쪽입니다. 옮겨봐야 하루예요. 그런데 윤달은 그렇지 않아요. 음력 1월에 입춘 우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더 멋있어요. 뭐가. 음력은 1월이 봄입니다. 음력은 1월이 추나 추동이야. 1월에 봄이 시작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데 양력은 1월이 뭡니까? 겨울에 한복판이 있어요. 1월이 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이 돼야만 비로소 입춘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양력은 2월이 시작되는 대신에 불변이고, 음력은 1월에 시작되는 대신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달이 들어가면 다 이거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무증치음법이 뭐냐. 묘하게도 중기가 없는 달이 생깁니다. 중기가 없는 달이 생겨요. 그럼 그것이 윤달이 됩니다. 우리 2020년을 볼까요? 2020년은 참 재미있어요. 윤년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윤달이 있습니다. 윤 4월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방 설명드린 무증치음법이 뭔가 볼까요? 보세요. 음력 4월에는 이파와 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윤 4월은 망종밖에 없어요. 24절 규정에 망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일밖에 안 되고 하지가 다음 달로 넘어가요. 다음 음력으로 5월에는 하지와 소소가 들어갑니다. 절기로는 소소가, 중기로는 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 4월은 중기가 없어요. 이 뜻입니다. 무증치음법이란 중기가 없는 달이 생기면 그 달을 윤달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양력은 보세요. 양력은 5월이면 정확하게 이파 소만이 있고, 6월이면 망종하지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력 경우는 중기가 빠지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윤 4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치음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중기가 없는 달은 뭘로 다스려요? 윤달로. 이게 윤자입니다. 윤달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양 거와 동양 거를 결합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돼요. 뭘 알게 될까요? 윤 12월, 윤 1월, 윤 2월은 없습니다. 겨울, 윤달은 없어요. 이걸 이해하면 동서양 천문학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24등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씩 들어가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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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운동을 한다고 쳐봐요 지구가 원운동을 하면 이게 한 달에 딱딱 두 개씩 건너갈 거 아니에요 딱딱 두 개씩 건너가니까 윤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공전주기랑 다 조정이 되면요 윤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윤달은 무증치유법이 뭐예요 이 중에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근데 왜 그런데 윤달이 생기느냐 타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체가 타원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타원운동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 겨울입니다 이쪽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해가 여기 있는데 해가 가까우니까 따뜻할 거 아니야 아니죠 이 계절은 해와 지구의 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 호주는 이때 그 뭡니까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니까 그럼 뭐 호주는 뭐 맞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절하고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제가 빨리 간다고 그랬죠 빨리 가고 천천히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안 지날 수가 없어요 이 12절 24절기에 두 개를 항상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래서 윤 12월 윤 1월 2월은 없는데 이쪽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 여름 쪽으로 가면 여기 속도가 느려요 느리게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 절기 하나밖에 안 들어온 수가 있어요 이 쭉쩡이가 윤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달은 타원운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케플러 법칙과 우리 24절기와 윤달 개념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무증치음법입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양력 달력입니다 윤리우스력은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래서 윤리우스 줄리우스 시저가 7월을 자기달로 만들어서 그걸 31일 큰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8월 10월 12월은 작은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10월 12월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윤리우스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력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간에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 8월을 갖다가 또 자기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로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가진 달이 30일이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31일로 당겨서 그 다음에 다시 30, 31, 30, 30이 되도록 만들어요 여기에서 30일까지 있던 10월과 12월이 31일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레고리력은 그게 다르고요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